승려에게 싸움을 걸다니, 각오는 돼 있겠지? 반항하면 다칩니다. 물러서세요. 얌전히 항복하는 게 좋았을 텐데요. 어리석군요. 용기가 가상한데, 저, 몇! 넌 나의 적수가 아니다. 기동 준비 완료. 시작해볼까? 왼손으로 해도 이기겠는걸? 그래, 시작해보자. 어어억! 각오는 되어 있겠지? 언제든지 상대해 주지! 준비됐어요! 선택하세요. 찬국, 아니면 지옥? 벌써 끝난 건가요? 각오는 되어 있겠지? 나의 검은 자비심이란 없다! 제작지원 정글에서 만나요! 해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